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위는 어디로 갔을까? 아무래도 향수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계절은 사계절 중에 좀 의심련스러운수록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는 별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이런 때 낮보다는 밤에 연말에 눈이 내리는 밤에 밖에서 찹쌀떡 사세요 외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던 그때 들으면 괜찮을 방송을 지향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요 그때 들으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방송 흥남부대 금순위는 어디로 갔을까? 이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반쯤요 반쯤이요? 네 너무 향수로만 가는 저는 향수로 가는 걸 가끔 얼음뿔이잖아요 네 하긴요 객관적으로 봅시다 역시 저기 학자 그런 냉철함이 있는 얼음마녀라고 나을까?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성스러운 성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요사를 시대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가고 있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날은 약간 옆길로 좀 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 특집 이런 거 좀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대중가요 캐롤의 흐름을 좀 들어보고요 이런 성스러운 날 골라서 들을 만한 주님 찾는 노래 몇 곡 좀 더 소개해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성탄 특집 흥란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산타 할아버지 찾으러 갔나?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명절이 됐을까요?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러한 그렇죠 처음부터 거의 그렇죠 기독교인들만 했던 거는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기독교인들만의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 치지 않았고 확실히 이거는 해방 후 50년대 말하자면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국인들이 가져왔던 연말 명절의 관습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서 사실은 이게 휴일이 됐다는 게 좀 웃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문화적 전통이 완전히 다른데 왜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되냐고요 그랬군요 하긴 유엔데이도 휴일이 되는데 하긴 맞잖아요 예전엔 유엔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24일이던가요? 네 유엔데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긴요 부처님 오신 날도 휴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나중에 됐거든요 나중에군요 네 그게 나중에 됐어요 그거는 훨씬 후에 70년대 80년대 가성가에 됐어요 결국은 이승만이군요 또 그렇죠 그 시절에도 휴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휴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너무 익숙한 것 같지만 그게 몇십 년 안 된 일이라는 거죠 1954년 12월 25일 경향신문에 그 당시 경향신문은 가톨릭에서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요 빨리 나고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의 뜻 Q&A로 나와 있어요 기사가 이게 뭔지 모르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군요 그 해석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예소 탄신 축가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를 예소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소 탄신 축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그랬군요 이런 풀이가 필요할 정도로 그 당시 캐롤이란 말조차도 54년에 낯선 것이었다 그랬군요 그리고 55년의 경향신문에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있잖아요 스크루지 나오는 바로 그 얘기 그거가 번역도 연재가 돼요 그리고 57년 성탄절에 최초의 현악합주로 60명 합창단으로 미사를 올리는 장대한 모습을 우리가 구경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요 그 얘기는 뭐냐 그전까지 60명 합창단 미사가 없었다는 소리죠 지금은 60명이면 너무 우습지 않아요? 우습고요? 연말되면 할렐루야 부른다고 왜 연합합창단 수천 명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겨우 60명 꼴락 모아놓고 이게 너무 대단해가지고 KBS 중계방송을 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식이 5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새로운 것이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에는 가수들이 캐롤 음반을 취입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인류 가수들만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확인은 외국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패티페이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하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음반 판맥을 올렸었던 게 지금은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기네스북이 올렸던 게 바로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렇죠 당대 최고 중에 최고 스타였던 빈 크로스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런데 그건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패티김 정도만 부른 게 아니고요 별별 가수들이 다 캐롤을 불러요 네 오늘은 아주 의외의 캐롤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자의 고요한 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 뭡니까 얌전한 크리스 그러니까 뭐 아무런 리메이크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깨끗하고 단순하게 이 정직하고 순진한 피아노 반주와 집밥 먹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자 창법이잖아요 고요한 밤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크리스앤도 슬라이딩 이런 방식의 이미자 창법으로 그냥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듣고서 저기 시골에 옛날 국민학교 네 여선생님이 부르는 노래 불러주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런 노래 같다고 정직함 네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요 그때 이미자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 방송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렇죠 아 제가 우리는 너무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익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노래여서 그랬는데 57년인가 영화 순해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57년이요 네 거기에 그 아주 착한 남자 주인공이 문선이라는 주인공인데 네 뭐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하지다는 살인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봤는데 거기서 음악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 너무나 성스럽게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거의 전곡이 다 연주곡으로 나오는데요 네 제가 아주 그 대목에서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발상이 단순해서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비틀어지거나 뭐 다른 감위가 없고 네 너무 정직하게 세상에 이렇게 성스러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런 스타일인데 노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노래가 되게 신선한 노래였다는 거죠 57년 50년대 그랬군요 그러니까 60년대 이미자나 배우나 패티기미나 할 것 없이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기본으로 음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노래였던 거예요 아니 배우도요? 네 배우도 들어보시죠 준비해 오셨군요 배우의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들어보겠습니다 셧더다 하면서 스윙스타일로 근데 이 반주의 편곡이 너무 단순해서요 약간의 리메이크가 이 재해석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웃겨요 게다가 배우참법으로 배우참법으로 부르는 것도 그렇고 코러스는 있잖아요 코러스는 It's now never 엘비스 프레슬리 거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코러스 창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타는 맑은 톤으로 나오는 그게 이제 오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트로트 반주에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즉흥적 트로트 반주 술자리 같은 데서 하는 즉흥 반주 정말 배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우리를 몇십 년 40, 40년 후에도 즐겁게 지어서 45년 정도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완전히 허를 찔린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아마 계속해 주시죠 다음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45년 전인데요 애들이 캐롤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유명 가수들이 물론 7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유명 가수가 캐롤을 열심히 부르는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부른다면 70년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뒤로 갈수록 애들이 캐롤 운반을 내는 게 많아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선두가 됐던 게 바로 박해령인데요 박해령 기억하시죠? 검은 고양이 그렇죠 고등어 통조림을 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게 불렀던 그 70년의 검은 고양이 내로라고 하는 깐조네 번역곡을 불러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던 5살짜리 아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시의 5살짜리 바로 그 해에 박해령의 캐롤 운반이 나와요 네 그랬군요 빨간코의 꽃사슴 5살짜리 박해령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고 올게요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잘해요 5살 차린 5살 차린데 음 하나도 안 틀리고 정말 그러게요 거의 흔들림도 없어요 음이 정확하게 음정을 지키고 있는 발음도 좋고요 발음도 좋고 이 운반 우리집 애들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오셨어요 그랬군요 그 얘기가 뭐냐 크리스마스가 애들의 명절로 점점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하 가족이 뭔가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이런 걸로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 그 다음에는 무슨 약간 춘바람 난 여대생들 뭐 이러다가 점점 가족으로 안착이 되면서 애들용 캐롤이 나오면 부모들이 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런 음반을 낼만 한 거죠 아 그런 시대로 지금 네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0년대 주목할 만한 캐롤 음반이 하나 있는데요 캐롤 음반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아주 독특한 음반이 하나 나와요 1977년에 양희은의 캐롤 음반입니다 이거는 그냥 캐롤만이 아니라 찬송과 캐롤이 다 들어있는 정말 기독교적인 느낌을 팍팍 풍기고 있는 그런 음반이고 찬송과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있고 주기도문도 주기도문과 함께 노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반인데요 바로 여기에 금간의 예수의 약간 변형 버전의 노래인 오 주여 이제는 그곳에 라는 제목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요 1977년 노래입니다 오 주여 이제는 그곳에 국민TV의 애청자들은요 이 노래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노종면 혜지 기자 여기 보도국장으로 오기 전에 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 노래를 제 반주로 물론 너무 잘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70년대 혜지 언론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 그러면서 그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불렀다 그러는데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 PD가 녹음을 따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양희은 젊은 양희은은 정말 대단한 가수였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가사를 들으니까 좀 안쓰러워요 그렇죠 표현력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파들바들 떨리는 절망스러운 그 기도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오 주여 이제는 하고 올라갈 때 클라이맥스까지의 표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가사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어두운 북녘 땅에 그러니까요 한 줄기 빛이 내리고 그리고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아니고 오 주여 이제는 그곳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 노래는 금간의 예수라고 하는 김지아의 연극에 들어가기 위해서 김민기 씨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는 김지아 가사고요 그거를 김민기가 정돈을 해서 작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금간의 예수 공연을 어디서 했냐면 72년에 서강대에서 야외 공연을 했었거든요 식전 공연으로 김민기 양희은 이런 사람들이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지아 공연에 양희은이 가는 건 참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중가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연줄연줄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시에 김민기가 끌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갔었고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양희은은 이 노래를 알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써먹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77년에 음반을 내면서 당연히 금간의 예수 그대로 해가지고 얼굴 여인 사람들 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북한으로 버전으로 바꿔서 반공주의를 입혀가지고 노래 신청을 했고 당연히 김지아 작사 김민기 작곡 내면 당연히 안 나오죠 양희은 작사 작곡이라는 음반 작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 고2 때 바로 이 음반을 언니가 사왔던가 사왔어요 쭉 듣고 있다가 그때 이미 김민기는 사라진 거였었거든요 가요계에서는 퇴출된 상태였었는데 쫙 듣고 있다가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어머 이게 뭐야 그리고 봤더니 양희은 작사 작곡이에요 우리가 다 알았어요 김민기 김민기구나 드디어 김민기 노래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구나 우리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 놈에게 북녘이든 그곳이든 여기든 알 수 없이 하여튼 그게 김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아니겠죠 이 노래 나오고 맞아겠죠 김지아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났대요 그렇겠죠 도대체 가사를 이렇게 왜곡하다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80년대 초반인가엔 그 북녘당이 빠진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금간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김민기 씨가 취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복원이 된 그렇게 된 거죠 김지아 씨가 제정신이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음반이 나왔다는 거 멀쩡한 가수가 그냥 캐롤만이 아니라 전원풍구의 곳을 향하여나 주기도문까지 넣은 음반을 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네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청년문화나 포크가 기독교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 또 한편으로는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크리스마스 그러면 술 먹고 온라이트 하는 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24일이 온라이트가 가능한 통금이 없는 유일한 날의 이틀 중에 하나 아 이틀 중에 연말연시가 네 연말연시가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크리스마스를 좀 더 진정성 있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청년문화 기수다운 반성의 소산 같은 것이기도 했죠 그랬군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70년대가 되고 나면 가수들이 캐롤을 부르는 게 좀 약간 촌스러운지 조금은 그런 식의 생각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랬군요 자 80년대 넘어갑니다 네 두 곡을 연달아 듣겠는데요 둘 다 아주 즐거워요 네 똑순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아 달동네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김민희라는 아역배우였어요 고추송 씨가 똑순이 아빠였고요 그렇죠 서승연 씨가 똑순이 엄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 추송 씨 네 똑순아가 아주 그냥 정말 똑소리나게 연기를 차렸던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이랬던 그 김민희 똑순이가 캐롤 운반을 냈는데요 김민희의 산타 할아버지 우리마을 오시네 자 그리고 기억이 더 새로운 심영래 징글벨 연이어 듣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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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끝난 거예요? 아이고 끝난 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야 이거 참 새롭네 징글벨 이게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장르에 관계없이 가수가 아니더라도 뜬 사람들이 특히 개그맨들이 이런 캐롤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가장 초대박 사건이 바로 이 징글벨 심영래의 징글벨 사건이었군요 그렇죠 달릴까 말까 달릴까 울릴까 말까 그러고 나서 개그맨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캐릭터를 반영한 캐롤을 했죠 그래서 김미화와 쓰리랑 부부 버전도 있어요 김한국 김미화 네 그래서 뭐 무시어 눈이와 뭐 이래갖고 그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여러 종류의 김보화의 캐롤 음반도 있었고 그런 최양락 캐롤 음반도 있죠 약간 목소리 꺾어서 부르는 캐롤 음반도 있었습니다 아 저 그 뽕짝 비슷하게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지금 김미니 거를 똑순이 거를 들으니까 앞에 이제 박혜령의 캐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박혜령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잘한다면 김미니도 가수가 아닌데 노래를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연기를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할 때 음을 약간 쭈그러뜨리더라도 확실히 말의 의미를 살리는 억양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마치 뮤지컬 할 때 하는 것처럼 확실히 연기자네요 그렇습니까 자 이 박혜령 김미니 이 두 분 다 그런 아역스타라는 한계를 못 벗고 그렇죠 네 그랬었지만 그래도 정말 빛나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좋은 추억을 남겨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곡은 이 두 음반은 다 80년대 초반 음반이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80년대 가수가 너무 정색을 하고 고요한 반 거룩한 반 불러갖고 음반 지입하는 건 되게 쪽팔리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어머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래 이런 것도 되게 창피한 네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때는 다 명동 나가서 무슨 짓 해야 되고 왜 60년에 진짜 그랬거든요 네 70년 초반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는 남녀노소 할 것들이 다 명동에 나가야 됐어요 미영동으로 네 명동으로 나가서 난리를 치워야 되는데 그거 되게 이제는 좀 아니 왜 그런 짓을 해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애들이 선물 받는 날로만 남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눈에 띄는 캐롤룸바를 내지 않으면 캐롤룸바도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진화군요 그렇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도 바뀌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늘 이미자와 배호의 패키 김의 캐롤룸바만 듣고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80년대는 좀 독특한 캐롤룸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 꼽을 만한 것이 국악 캐롤입니다 국악 캐롤 네 국악 버전으로 캐롤을 편곡한 음반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슬기둥 음반인데요 아 슬기둥은 그 당시에 새바람을 몰아온 국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대적인 국악의 팀으로서 70년대 김영동의 뒤를 이어서 국악과 출신들이 만들었던 새로운 흐름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50대가 된 뭐 해금연주자 정수년이라든가 뭐 작곡가 원일이라든가 김용우라든가 이런 멤버들이 다 슬기둥을 다 한 번씩 거쳐갖고 왔었던 지금은 대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에 몸 남았었던 사람들이 다 대가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20대 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랬군요 슬기둥의 징글벨 듣겠습니다 연주곡집이에요 깔끔하네요 예쁘죠 80년대 정말 모던합니다 지금 들어도 네 80년대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국악 무슨 퓨전 국악팀이라고 나와가지고 외국 노래를 그냥 반주만 악기만 슬쩍 바꿔가지고 반주 맞춰서 하는 그런 건 좀 창피한 거예요 더 나가야지 거기서 그렇죠 게다가 뭐야 얇은 의상 입고 나왔고 말이죠 네 좀 창피한 일이죠 네 아니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대중적인 길을 끌든가 그러면 뭐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실험하는 척 그게 무슨 실험이에요 20년 전에 벌써 이루고 있었는데 맞아요 레드선과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또 안숙선 명창을 앞세워서 수군가를 한 것도 벌써 20년이 넘은 그럼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반성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80년대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발상들 획기적인 리메이크 발상 획기적인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를 비틀고 꼬는 이런 시도들 이렇게 80년대 막 이루어져요 그런 점에서 60년대에 엄숙하게 누구나 캐롤을 불러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촌스러운 수준을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20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그 후부터는 사실 캐롤 음반이 그렇게 뭐 그렇다 할 만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내기는 내는데 그리고 기본은 간다고 해요 캐롤 음반이 네 그러나 더 이상 길거리에서 요즘 그렇잖아요 캐롤 어디서 좀 들어보셨어요? 거의 길거리에서 못 들어요 우리 캐롤 그래서 어느 때는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같은 음반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네 말하자면 그냥 겨울의 정취 중에 하나로 크리스마스의 풍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네 그렇게 캐롤과 산타 할아버지 내세우면서 난리를 치는 것은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래들이 겨울이 되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장나라의 겨울일기 같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또 왜 이게 종소리가 일단 딱 나면 아 이제 겨울이 됐구나 겨울용 음반을 내는구나 뭐 이런 정도일 뿐이지 뭐 성시경이나 무슨 장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겨울용 음반을 내는 거지 그게 무슨 캐롤을 부르는 시대는 좀 지난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말기에는 좀 섭섭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은혜와 감동이 팍팍 오는 몇 개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기독교인 아닌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한테도 감동이 있는 게다가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들은 더욱더욱 감동하실 노래 몇 곡 골랐습니다 네네 우선 첫 곡인데요 요즘 정말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음 안치환이 부른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입니다 하 듣습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저 이 노래를 사실 기독교인들이 만든 테이프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감청이라고 감교 청년의 80년대에 나온 건데요 이 노래는 7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불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70년대의 소위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주님 어쩌고 예수님 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민중가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것도 그런 식의 복음성가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이 그야말로 소도와 같은 역할을 했었을 때 그건 가톨릭인데요 가톨릭은 좀 뒤따라 나온 감이 있고 왜냐하면 좀 보수적이니까 빨리 못 움직여요 가톨릭은 그렇죠 그거보다 개신교가 훨씬 더 앞서나가고 있어서 당시에는 무슨 제1교회라든가 세문환교회 대학부쯤 되면 무지무지하게 센 운동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 다음 두 노래는요 정말 우리의 지금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이 있는지가 정말 의심스러울 때 들을 만한 노래 두 곡입니다 이 두 곡은 공식은 반이 아닌 데여서 약간 음질이 나쁜데요 85년 6년 즈음에 녹음한 버전입니다 노래의 몸 새벽이 불렀고요 묶인 손들의 기도라는 노래 그리고 민중의 아버지 두 곡 연달아 듣겠습니다 두 곡 연달아 듣겠습니다 땀으로 영근히 사 당신께 바치리라 해치해 재단 위에 정말 우리가 낄낄거리면서 방송을 시작했다가 참 뭡니까 이거 엄숙해지고 있는데 원래 두 곡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민중의 아버지를 제가 마지막 곡으로 골랐어요 제가 처음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과연 그런 주님이 우리한테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중의 아버지가 그런 절망의 한복판 8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거든요 오죽하면 내 기도를 들어줄 귀도 없고 얼굴도 외면하는 것 같은 화상당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는 주가 없는 게 아니라 주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런 절절한 신앙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혹은 주님을 하느님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들으셨던 묶인손들의 기도 그리고 다음에 민중의 아버지를 부를 박연선이라는 가수는 서울대 작곡가를 나온 학생이었는데 노동운동을 하다가 암으로 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곡을 남기고 그런데 이 민중의 아버지를 작곡한 사람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80년대 초반에 연세대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나중에 빈민운동을 했던 김은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도 90년 즈음 해가지고 역시 암으로 또 죽었어요 그래서 민중의 아버지는 노래를 지은 사람과 부른 사람이 둘 다 저 하늘에 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민중의 아버지를 들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우울하게 마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크리스마스는 좀 이럴 때도 있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방송 특집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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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